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촌 봉사에 나선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인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2일 NH투자증권 트레이딩사업부 임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운천 이리마을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는데요. 서툰 낯질이지만 여럿이 거더니 넓은 들깨밭도 어느새 헌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공기도 너무 좋고 육체노동을 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상쾌하고 그런 면도 있고요. 한편 14일에는 전략투자본부와 PE본부, 오퍼레이션 본부 임직원들도 각각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자매마을을 방문해 일손을 보탰는데요. 무성한 줄기와 비닐을 걷어내고 고구마를 캐내며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되고 도움도 도움이지만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NH투자증권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마음이 흐뭇하고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또 하나의 마을 결연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는 등 도농 상생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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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